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차트가 넘어갔죠? 건축방제 건축방제를 잘하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가 계속 여기서 쏟아지는 거고 상당 개수가 다섯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건축방제가 총 문제가 13개, 6개, 18하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나오는 문제가 전체가 다섯 개 정도는 건축방제에서 언제나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방제를 잘 하시면 그 다섯 개를 다 고를 수 있는 거죠 유사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없는 거죠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나지 않는 한 건축방제를 조금 법규 위주니까 거의 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조금 노력만 하면 물론 처음에 접근하기가 암기할 것도 많고 접근하기가 좀 피곤해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내와만 해도 우선 내와만 해도 상당한 불량이에요 대상부터 전부 암기할 게 너무 많기는 많지만 그런데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 움직일 게 없어요 거기서 또 논란할 것도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거 쓰는 거니까 픽스됐어요 답안 내용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한 번만 픽스해놓으면 자기가 내와 그다음에 방화재료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방화재료인데 마감재료 얘기하는 거죠 망화재료 불현, 준불현, 난현 이걸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방화재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와 그다음에 방화계획 몇 가지 이런 부분 중요한 거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한 번에 다 썼지는 못해요 25점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파트, 파트별로가 25점 문제니까 그거를 자기가 서브노트화해서 내와에 대해서 쭉 한 4, 5장으로 정리해놓고 방화재료 한 3장으로 정리해놓고 몇 파트만 그렇게 해놓으면 언제나 그거라는 얘기죠 그걸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그 전에 뭐 그 유리구역, 유리구역 부분의 방화 뭐 어쩌고 그거를 저는 썼어요 워낙 건축 방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시험 쪽에 있어요 그게 방화구역 방화문 쪽에서 유리구역 부분이 그 시험이 있다고 교재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설마 하냐고 안 쳐다본 거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최악의 형으로 출제한 거라고 보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되고 교재에서 다루는 거 그걸로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점수 따기가 아주 좋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원에 있는 우선 거기 다른 법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우선 그건 딴 법은 천천히 하시고 그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시고 우선 뭐예요? 건축 방제 관련 거기 이렇게 차트를 띄워놨더라고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뭘 어떤 형태로 하든지 계속 수시로 읽어보시라고요 읽으면 아! 읽으면 느껴진다고요 아! 여기서 이 문제 그냥 쓰라고 낸 거구나 뭐 그걸 안 읽어보면 건축 방제 기출문제를 보면 뭐 대단한 거 엄청나서 뭐 센 거 낸 거 같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읽으면 여기 있는 거네 이거 그냥 쓰는 거네 읽어낸 거네 그 정도로 자꾸 쉽게 느껴질 거니까 그거를 먼저 저 다음 이미 읽고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차트도 다 못 할 거 같으니까 큰 상관없어요 그죠? 읽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 오실 때는 그 건축 관련 법을 최소한 세 번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색칠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오시라고요 그죠? 그래야 어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예습을 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이거는 해야겠더라 아닌 거죠 미리 전체를 좀 몇 번 읽고 오면 있었어 있었어 그렇게 돼 있었어 아 거기 근거가 있었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사방에 뭐 막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읽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 주는 그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어차피 안 읽을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읽으시라는 얘기고 건축방제 문제를 꼭 다 잡아서 고득점을 낼 수 있어요 고득점 뇌화 충전이 저는 나왔는데 그건 엄청나게 내가 준비를 미리 모범 답안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해 놨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죠 뭐 쉬는 시간에 쳐다보면 그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한 30개를 갖고 가잖아요 저 시험 보는 날 딴 건 다 된 거죠 다 버린 거죠 이제 암기 마지막 것이 중요한 건 30개를 추려 갖고 있잖아요 시험 장애는 그것만 가는 거죠 아침에 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1교시에서 출제된 났다 뒤로 맨 뒤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있는 거니까 1교시에 출제된 거 저 뒤로 보내 그러면 2교시만 가면은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벌써 뒤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3교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문제 받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4교시에도 역시 보고 있던 게 그냥 그게 문제예요 여기 가면 옆에서 같이 시험장에 있던 사람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쳐다봤지 옆에서 어 그 문제가 그대로 뭔 여기서 본 게 그대로 큰 문제로 그대로 터지느냐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감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요새 어떤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 또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미리 준비가 안 되면 또 허당해요 그죠 아무리 지진 떠들어 난다고 이미 예고된 거예요 이거는 예고된 거예요 원자력발전소 예고된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죠 이걸 작성해놨어야지 뭘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떠들어 놓고 작성을 안 해놓고 준비를 안 하면 하나만 하는 거죠 평상시에 어떤 방법을 가지지 않고 중요한 건 자기 나름대로 남껏 삐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쓰라고 자기가 대처하시라고요 우리 원자력방호에 대한 것은 각 책에도 잘했지만 우리 서브노트에도 잘 돼 있는 거에요 서브노트에 그 서브노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방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라고요 시간 되는 대로 어차피 공부할 거예요 뭐 뒤로 하나 지금 중요하다는데 지진 그 규정도 우리 학원에 지진 규정이 있어요 지금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금년 건데도 붙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발효된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 그런데도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지진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관리사는 아무리 놔도 그 범위에서만 나는 거에요 근데 기류사는 조금 틀리죠 그거 기본 베이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실제 현장 거 갖다 집어 믹스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죠 지진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내면 원자력 방호를 낼 것이고 원자력 방호도 나고 지진도 날 것 같아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더 좋지 뭐 그죠 예측은 이미 됐다는 얘기죠 문제를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자꾸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책에 뭐 이 책에는 요쪽을 강조해서 요만큼 있고 저 책에 요만큼 있고 그거 읽어보면 뭐 답안이 나오나요 안 돼요 부단히 본인이 모든 걸 믹스 해가지고 서브노트화가 돼야 되죠 예측된 문제는 서브노트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나왔다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서브노트 그냥 내려갈기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지 무슨 물급을 거기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이미 예측 문제를 서브노트 가장 좋은 답안을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주느냐 주는 사람 없다 이거죠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이게 중요해요 뭐 범위 많잖아요 지진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예 넘어가 봐요 그거 꼭 읽고 오시라는 얘기고 일본 보니까 뭐 소방 방화시설 뭐 큰 포인트 있는 건 아니죠 패시브 액티브 그래서 방화시설 그 방화시설에 1번 볼까요 연소방지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방화재료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얘들을 통틀어서 방화재료라고 한다는 것만 체크하고 가세요 그 방화재료가 뭔데 마감재료 하는 재료들 아니냐고요 마감재료예요 구조가 아니라 재료예요 그죠 마감재료 마감재료는 어떻게 내부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 지금 그걸 할 거죠 지금 첫 시간에 마감재료 그 재질이 마감재료는 이제 이렇게 하고 크게 내부 내부 마감재료 여긴 또 외벽 이렇게 했어요 외벽 마감재료 이렇게 그죠 얘들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런 걸 재료를 갖고 갖다 막아야 되는데 얘들 통틀어서 방화재료라고 한다고요 방화재료를 쓰라 하면 또 뭐니 방화 구조는 내가 하는데 방화재료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바로 뭐예요 불연재료 난연재료 아 준불연 난연 마감재료라는 얘기예요 마감재료 마감재료 얘기하는 거예요 방화재료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용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 기술사한테 방화시설 피난시설 구분 이런 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 217페이지 가서 피난설비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요 4번이 앞쪽에 오면 소방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좀 큰 범위를 하는 거죠 지금 큰 범위에요 시설이라는 게 큰 범위에요 이 4번 소방시설 안에 소화설비 경고설비 피난설비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설비 그죠 설비라는 시설 설비 그 다음에 뭐예요 기구 기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피난설비라고 쓰면 피난기구 인명고지구 유도등 피난 비상종명도 이걸 쓰라는 얘기고 그죠 시설이냐 설비냐 기구냐 피난기구를 쓰라면 거기서 한번 보세요 피난기구는 구체적인 피난사다리에 완강한 게 이걸 쓰라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피난기구 쓰라는데 이걸 뒤죽박죽 다 쓴다든가 피난설비 쓰라면 또 피난기구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피난설비 쓰라면 피난기구 인명고지구 유도등 비상종명 등을 다 써야 되는 거고 피난기구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다리 얘들을 얘기하는 거다고 개념은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